아직 투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잠시 후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 우연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개표는 언제부터 시작될지도 한번 들어보죠. 우 기자, 확진자 투표는 이제 곧 시작을 하겠네요. 제 뒤로는 일반 투표 업무를 마친 선거 사무원들이 방호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투표장 입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투표를 끝마친 일반 유권자들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장갑과 손소독제 등 각종 방역물품과 투표장 내 방역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투표가 끝나고 잠시 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확진된 유권자들은 조금 전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해졌는데요. 투표를 할 때는 신분증과 마스크 외에도 본인의 확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를 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별도로 격리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확진자 투표 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자 투표까지 마무리되면 이곳의 투표함은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로 이동될 예정인데요. 전국 255개 개표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녁 8시쯤부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평창동 3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